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름 한바퀴 두르겠습니다 이게 기름기가 없는 부위라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예열을 안한 상태인데 이게 열이 올라가면 알아서 뚝뚝 떨어져요 그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서 휴대폐니까 떨어지는 거는 떨어뜨리고 안 떨어지는 거는 억지로 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떨어져요 자 이거 떨어져요 이렇게 안 떨어지면 억지로 뛰지 마시고 이제 자 고기가 어느정도 익었다고 생각할 때 김치를 넣어줄게요 김치가 너무 크면 저는 잘라줄까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고기반 김치반 정도 될 정도로 아 저는 고기 양은 김치보다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아 김치는 요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큰거는 잘라줄거에요 한입에 먹기 좋도록 뭐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간장 한 수조 딱 한 수조 간장 없으면은 굴소스 넣으셔도 돼요 굴소스 없으면 간장 드셔도 되고 자 고춧가루 톡톡톡 많이 안 넣었어요 매운 고춧가루랑 설탕을 좀 넣어줄 거에요 김치가 좀 많이 익어가지고 많이 안 익었으면 설탕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후추 후추도 톡톡톡톡톡 자 이 상태로 볶아줄겁니다 김치가 어느정도 익을 때까지 팬이 작아요 너무 허여멀금하다 그러면은 고춧가루 조금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김치가 이제 국물이 너무 익었다 아 달달합니다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아 감칠맛 끝장이다 자 저는 여기 김치 국물을 넣어주겠습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대신에 이 김치 국물로 신농도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졸일겁니다 건강한 요리랑 맛있는 요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제 머릿속에서는 맛있는 요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백종원 선생님처럼 건강한 요리는 설탕은 넣으면 안되겠죠 조미료도 넣으면 안좋겠고 짜도 안되고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단짠단짠 단짠단짠이 제일 맛있습니다 단짠단짠이 제일 맛있습니다 단계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설탕을 많이 넣어왔어요 넣다보니까 설탕이 자꾸 이제 그 단맛이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게 맛있다 확실히요 맛있게 됐어요 더 맛있어 안 들어간 거보다 설탕이 들어간게요 맛으로만 봤을 땐 확실히요 이건 계란국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확실히 설탕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 근데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달달해요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고 해요 쩝쩝쩝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ㅏ 김치가 들어와서 김치가 필요 없어요 엉덩이는 가리빵이 너무 폭탄이에요 엄청나게 식감 천천히 먹은 게요 너무 맛있다 고기 한 대 반죽 김치랑 좀 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거짓말은 너무 맛있어 서구멍 너무 맛있다. 밥그릇 깨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소리 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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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맛있게 Coach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휴.. 진짜.. 내가 만든 거 내가 말하기 뭐하지만 난 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부족한데 점심이 늦어서 저녁에 먹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라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좀 부족하긴 한데 참아야지 배부르게 먹는 거보단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 미안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